저는 존경하는 을 빼십니까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정말 큰 역사와 기록을 잘 쓰고 계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원회에서도 늘 큰 중심을 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 대로 드리고 말로 바뀐 있네요 아 아 아 자 지리하겠습니다 음 8천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관리를 현 정권에서 잘 못 해놓고 또 평화체제를 파탄 내놓고 가짜 평화라고 우기고 드디어 gp 까지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자 gp 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1개의 gp 당 무려 10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하이 샤 까지 촬영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유엔 에서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국방부는 국감 기관 중에 비밀까지 해제하면서 이렇게 요약본을 공개를 하면서 여론몰이 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부부를 조종하는 가스라이터 명태균이 등장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대선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국감 기관에 전 정부에 유엔까지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던 일을 들고 나와서 이런다면 국방부도 똑같이 현재 여론조작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비에 말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인위적으로 안보 위기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서 정권의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정권 비리가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명심하시고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다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우리 한반도에 명운이 걸린 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했던 프랑스 54대 총리 프레망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군의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장에 있으면 다 돌격 앞으로 해요 다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관리될 수가 없는 것을 문민 통제를 통해서 억제도 해야 된다 하는 중요성을 얘기한 거겠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어제 미 측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섰는데요 운용병력 파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렇다면 대북 정보병과나 적 전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요원 파병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파병 문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미국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만약 군이 파병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파병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ABC는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전쟁 개입을 우리는 최소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조국 감사위원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러시아 하원에서 국러 조약을 비준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까지도 전장에 만약에 어떤 지원을 해서 러시아와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한반도, 좁은 한반도가 전쟁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교관계로 끝나지만 군사 지원해주면 치고 빠지고 나오면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피 흘리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화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질문을 한 것이겠죠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대량 살상무기도 좀 사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사라고만 사라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우크라이나에 빈손 지원하지 말고 지원하려면 미국 군산 복합체의 아마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는 모양인데 똑같이 대한민국도 빈손 가지 말고 대량 살상무기 좀 사라 이런 압박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파치 헬기 4.7조 들여서 우리한테 별 효용성도 없는데 그 아파치 헬기 실탄도 10%밖에 미국이 안 팔면서 왜 우리가 그거 계속 사야 되냐 질의했더니 금방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제가 그렇게 끝발이 좋습니까? 제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의심을 했습니다 아파치 헬기 1.4.7조 재검토 해가지고 이 미측이 요구하는 무기 사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의심 필요 없는 거죠? 네 확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아파치 헬기 원점 재검토는 맞습니까? 네 지금 원점 재검토하고 그 돈 어디 쓰실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지 못합니다 다녀 보니까 장병 복지가 가장 열악하고 후순이더라고요 장병 복지에 좀 써주시겠습니까? 우리 종교하는 의원님 아까 강선영 의원께서 계속 여러 문제를 지적하시던데 맞습니다 그렇게 복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교하는 추미애 의원님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지만 파병 목적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습니다 신중하게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파병 목적에 대해서 유보만 아닙니다 의원님 다 똑같이 저희가 아주 초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